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년 4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물리학원이고요. 1번부터 쭉 다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뒤쪽에 19번 20번 유턴 역학 정도만 주의하시면 크게 7번의 특상까지 여러분 가장 많이 틀린 세 문제가 18번 19번 20번 7번 이렇게 특상성 이론까지 틀렸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는 포물선 운동인데 포물선 운동을 분석하는 게 우리의 교육과정이 아니고 물리학원에서는 이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 속도가 변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가속도 운동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그림과 집핵면 위에 점피에서 비스듬이 던져진 공이 곡선경로를 따라 운동해서 점큐를 통과했다. 일단 이렇게 곡선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은 방향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속도가 변하는 운동 있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속도가 변하는 것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실생활에서는 왠지 가속도 운동이면 그냥 빨라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리학에서 전공적인 용어로는 속도가 변하는 것. 즉 빠르기가 빨라져도 되고 느려져도 되고 방향이 변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바로 이 속도에는 또 두 가지 물리량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속도라는 것은 빠르기하고 쉽게 말하면 빠르기하고 순간적인 빠르기하고 운동 방향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방향만 변하더라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물론 이 폼을 쏘는 운동은 빠르기도 올라갈 때 느려지고 내려올 때 빨라지지만 빠르기도 변하지만 방향만 변하는 운동 예를 들면 등속 원운동 같은 거 있지.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것은 순간순간 방향만 변하는 거거든. 그런 것도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야.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느려지는 거 있죠.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야.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에서 Q까지 갈 때 공이 운동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 속력이 변하는 것, 속력이란 건 쉽게 말하면 빠르기. 빠르기가 변하죠. 느려졌다가 빨라지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은 틀렸죠.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 틀렸고요. 변이 크기. 변이는 처음과 끝에 직선거리고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잖아. 그럼 P에서 Q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거죠. 이게 이동거리야. 이 경로의 길이가. 그런데 변이라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의 직선거리죠. 그렇죠?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변이라는 것은 얘랑 얘를 잇는 직선거리를 변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이 크긴 이동거리가 작다라는 디귿보기는 당연히 맞는 거지.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1번이었고. 1번 문제를 이렇게 속도가 변하냐, 속력이 변하냐, 가속도 운동이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운동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알겠죠? 자, 다음 2번 드론이 나오네요. 드론. 그림은 드론에 연결된 질량이 예민 상자와 공중에 정지, 동그라미. 정지에 있으면 일단 이 녀석은, 정지에 있으면 합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에 가해지는 합력. 힘의 벡터. 합력이 없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없는 거지. 합력이 0이다. 관성법칙이죠, 그렇죠? 물론 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력은 있어. 그렇죠?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뭐 MZ가 있는데, 이 드론이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이 녀석을 약간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랑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이 같기 때문에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힘의 합을 하면 그게 합력이 0이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기억, 봐봐. 드론에서 있는 중력은 0이다. 중력은 있다니까, MZ로. 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는 힘까지 해서 합성하면 0인 거예요. 알겠죠? 기억, 틀렸고. 상자의 정, 알자임. 알자임이 합력이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 내가 시그마이프라고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는 힘의 벡터합을 말하는 거죠. 근데 힘은 벡터인 거 다 아니까, 화살표는 생략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벡터합이라고 해서 합력이라고 하고, 순우리말로는 알자힘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죠? 지금, 니은, 틀렸네요. 알자임은 0이야, 0. 알겠지? 기억과 니은 바뀌었네요.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MZ이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상자의 정, 알자임의 크기는 0이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 그렇지만, 디귿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자용. 맞네요, 그렇죠? 드론이 상자에게, 상자가 드론에게. 알겠죠? 내가 뭐 철봉을 이렇게 당기면 내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철봉을 당기는 반자용은 철봉이 나를 당기는 힘. 내가 가한 힘의 기인에서 나타나는 물리학적 효과죠. 자연현상. 알겠죠? 디귿은 맞다. 됐죠?